희망 폭보 희망 폭포 희망 폭포 희망 폭포 희망 폭포 희망 폭포 왔다, 와서 지는 게 왔다 합니다 왔다는 갱뭅 영주에 있는 희망 폭포를 찾아가고 있습니다 소백상 연화봉에서 발언해서 희망 계곡으로 주대로 오는 도중에 있는 희망 폭포 해발 700m 에 있습니다. 그 높이가 28m 에서 떨어지는 희방폭포의 위형을 저와 함께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저것이 바로 희방폭포 입니다 셀프 체험존이라고도 되어 있고요 희방폭포 아 좋습니다. 대단합니다 아래로 이렇게 물이 흐르고요 여기도 거의 냉천이네요 아 멋지네요 드디어 희방폭포에 도착을 하였습니다. 시원합니다 거의 28m 에서 떨어진다고 합니다 이게 제거는 아 아 웃음 아 아 아 아 아 them 아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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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